자... 됐습니까? 일단 축하드려요. 결혼 축하드립니다. 시작한 거예요. 앞으로 오실래요? 네. 자...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! 맞고 다니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어디서 왜 이렇게 저 터지고 다니세요? 사람 마음 아프게. 터지 마세요. 제가 오늘 복수하러 왔습니다. 딱 봐도 선과 악이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. 조문 같은 거 같네요. 검정색 옷 딱 입고 있는 거예요. 조문이요? 그쪽들 맛밥 제가 조문하러 온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는 연습 중이기 때문에 게임 참관을 하진 않을 거고요. 뒤에서 짜져 있겠습니다. 타노스 같은 요놈새끼. 여전하시죠? 안 맞아본지 오래돼서. 진영씨가 뒤에서 지켜보고 계세요. 응원을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믿으시죠?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작도 한 3대 정도? 3대 걸고 하죠. 3대 걸고 150에 짧게. 푸쉬하는 기회로. 악당 물리쳐주세요.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. 여러분 가시죠. 아니죠. 과연 이거 아니죠. 맞는 거 같아. 회전이 쓰셨구나. 회전이 쓰셨구나. 회전이 쓰셨구나. 회전이 쓰셨구나. 회전이 쓰셨구나. 오케이. 뒤로? 회전이 쓰셨구나. 아니 근데 방송 생각 안 하세요 사장님?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. 아니. 아 그럼 생각해서. 감사합니다.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. 절반 두께로 가볍게 좀 빼서. 아니 아니. 뭐가 아닌데. 길이 밀었었잖아요. 왜? 가시고요. 아 봐주시는 거 같은데? 오. 기선 잡았다. 여기. 오. 모이잖아요. 오. 정확히 여기서 모일 거예요. 이렇게 여기서. 간다 오잖아요. 간다 오잖아요. 간다 오잖아요. 간다 오잖아요. 응. 오. 오. 얇게. 길게. 아. 아. 이렇게 봐야겠다. 좆 떨어지잖아요. 좆 떨어지잖아요.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되는데? 아. 어. 아. 아. 어려운데? 안 들어갈 거 같죠? 들어갈 거 같은데. 정답. 어. 잘 아시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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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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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밥 치고 치고밥 치고 승준이랑 칠 때 이쪽으로 너무 운이 좋았어 발 안 줄래요? 끌어서 우와! 두 분 말 좀 하세요? 왜 이렇게 둘이 다 떨어지고 와 아니 5분낸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셨나요? 숫자 아 네 생각해서 치신 거예요? 뒷분까지? 아니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배가 아니죠? 그래 부리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말할 시간에 맞박이를 한번 움직여보겠지 제발 제발 아 모였다 자 자 모으는 거 배웠거든요 예 잘 봤고요 이거한테 배우신 거예요? 어? 뒤로? 아 목먹으면 빠졌네 아 뒷구까지 봤죠? 뒷구까지 봤죠? 어 어 아 가만있어 봤는데 어 종습하면 좀 말 소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승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왜요? 아 왜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가까이 붙을 거 아니에요? 어 어 굿샷 오 와 너무 안전하게 찍기 안전하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안전하게 동창 받고 튀어나올 것 같은데 회사는 쓰잖아요 저는 아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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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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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부담 없이 너무 얇게 칠 털 너무 얇게 칠 털 너무 얇게 칠 털 툭 밀어 그렇지 모이잖아 오 툭 툭 밀어 그렇지 모이잖아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야 쟤 어떻게 빠지나 쪼 쪼 쪼 쪼 쪼 쪼 쪼 개장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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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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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, 힘 빠져. 아, 힘 빠져. 살짝 기쁜 냄새 나가지고. 아, 이제 끌리면 입구가 아닙니다. 오, 쿠션. 알아요? 여기야, 여기야. 벌써 없어, 이거. 고통. 고통. 쿠션 잘 봐주세요. 추억. 아, 투. 바로 봐야 돼. 바로 봐야 돼. 머리가 적응이 안돼. 머리가 적응이 안돼. 아, 이거 모르겠다. 후... 히지마! 와, 히지 마. 개쵸하네. 오, 히지 마. 아 지겠는데 진짜 아까 한번 풀어보자 영상에 편집을 잘 하신 건지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실력이 아닌가 아 어떻게 잘 빠진다 좀 더 안 나 나이스 시작 2점 앞세 아 직진 한 번 오케이 동 하나만 동 하나만 아 못 떨리고 선생님 다 볼게요 4개 아 동을 안 주네 오케이 예스 이런 거 리플레이에서 보면서 연습하고 하하하하하하하 나도 퇴근 실현하고 제가 그럼 어떻게 분량 분장 흘려도 하시면 아 여기 빠지셔도 돼요 끝내셔도 돼요 아 아 너무 체감하잖아요 사장님 아 주변 복잡해 주시던가 아 너무 좋았다 지정아 이쪽으로 가자 어? 이쪽으로 가자 우리 아 너무 여행만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이쪽으로 아 너무 지금 여유 부리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아 나 17분 밖에 안 돼가지고 순진이 11분에 끊었는데 많이 아 순진이 11분에 끊었어요? 하하하하하하 네 머리가 씨 아 나 했다 아 아 오오 오오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뭐 외우세요 이쪽 떨어지겠다 오 지렸죠? 와 대박 3개밖에 안 넘어 실수한 거 실수한 거 진짜 막아 터진다 지금 막 오 오 아 좋다 이거 아 아 푸쉬 샷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빠지면 돼 아 오 아 나 바꿔 나 바꿔 와 진짜 이긴하네 쉿 야 제발 하나 남겨 좋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본인에서 뭐가 저는 슬퍼 도움이 안 되는 게 좋고 오케이 부션이죠 배의점 나죠 배의점 나지 이거 진짜 위험한데? 잘해 아빠 때려보자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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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손 나갔어요 아 아 아 방으로 뒤로 뒤로 아 또 아 아 어때요? 어때요? 아 입이 밀려서 들어간다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자 해볼게요 네 두박 Towards 두박 아 뭐 또 났잖아요 와 막 했다 오uuuu 오 죄송합니다 ㅎㅎㅎ 뒤로 쏙 빠져가지고 크게 돌아가지구 아 옌 아 누구izar아 얼마 전 너 곧 형아야 돼? 때리기 편한 곳으로 가십시오 생각보다 승리보다 잘 쳐가지고 그게 중요합니까? 제가 운이 좋았어요 이번 판 세대인가요? 세대입니다 네 좀 낮출까요?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고개도 이 정도로 자! 아니 손 반대로 아 맞네 야 알고 있는데 아 아시는구나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달려보겠습니다 핫! 어디 가셨어? 또 어디 가셨어? 광현이 거 처음 맞아 봤는데 얘는 이제 배구 선수가 치는 느낌 아 따가워요 이마가 손가락이 무릎 다 신 거 아니죠? 아니야 아니야 으악! 으악! 난 다 버리고 하하 미쳐봤습니다 아이고 방윤지 네 오늘 밤이 길어요 아 예 그럼 여기 있습니다 더 깜짝이요 으악! 아휴 아 이건 알려드네요 이거 맞을게요 이거는 워밍업이니까 그 다음 판에 다섯 때부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수령실로 왔어요? 일단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래도 쿠션까지 갔잖아요 아 잘했어요 아니 잘했었는데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 지금 만약에 제가 게임 들어가면 솔직히 둘 다 제가 찌바를 수 있는데 둘 다요? 예 근데 제가 너무 아쉬워요 그냥 사람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싶은데 자꾸네게 저랑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패고 싶어요 저 지금 그래서 한 번도 1대1 도전 안 해요? 당신 그 정도로 찌바려고 쫄아버려가지고 꼬랑지 그냥 와라지킨다고 그냥 다섯 대 들어오세요 만약에 당신이 지면 그땐 너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내가 누르세요 제가요? 저 연습 안 끝났는데 연습하고 계세요? 그러니까 지금 아 일단 하네요 우리 일단 많이 있었지 네